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에 좋은 음료와 나쁜 음료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과도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연구입니다. 2023년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BMJ에 발표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음료 섭취와 사망률에 대한 논문입니다. 지난 5,486명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진행한 대규모 연구로 환자 한 명에 대한 평균 추적 조사 기간은 18.5년이었습니다. 비만 같은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고 음료 섭취의 영향만을 드러내도록 분석한 연구입니다. 음료 종류별로 많이 마시는 사람과 적게 마시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해로운 음료는 콜라, 사이다 같은 가당 음료였습니다. 많이 마신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20% 정도 높았습니다. 제로콜라처럼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섭취는 사망 위험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일 주스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과일 주스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약간 미달됐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저지방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음료는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26% 정도 낮았습니다. 커피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대부분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하루 3잔에서 4잔이 가장 좋고, 디카페인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도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특별히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건강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차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사망 위험이 낮았습니다. 논문의 종합적인 결론은 콜라 같은 가당 음료를 제로콜라 같은 인공감미료 음료로 대체하면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 그리고 인공감미료 음료, 가당 음료, 과일 주스, 우유를 마시는 대신에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 물, 커피, 녹차,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입니다. 물이 더 좋지만 탄산 음료를 꼭 드시고 싶으신 때에는 제로콜라나 제로사이다로 드시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평소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은 연구 결과에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커피와 녹차는 거의 항상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약을 먹는 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